아 반팔 다 샀는데 쇼츠가 문제네. 아 반바지? 아니 반바지 말고 쇼츠. 어? 응? 어? 응? 일로 와. 안녕하세요 패션유튜버 식스타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름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 반바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나일론 쇼츠부터 트렌디한 느낌을 낼 수 있는 쇼츠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한 게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 뭐 있으신 거 진짜 어렵지 않다. 형이랑 함께 해보자. 오케이? 평고한 남자의 패션이야기 식스타일. 첫 번째는 가성비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죠. 무신사 스탠다드의 나일론 쇼츠입니다. 7.5인치 제품으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 제품은 진짜 2년 동안 입어본 그런 제품이거든요. 진짜 오랫동안 입으면서 느꼈던 이 제품들의 가장 큰 장점은요. 가격과 선택지가 많다는 겁니다. 우선 컬러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총 19가지 컬러가 있어서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정말로 많거든요. 거기다가 이 제품이 가격이 원래 정가가 2만 9백 원인데 쿠폰 먹이면 만 원대 제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강점이라고 보고요. 이 제품이 나일론 100%로 구성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만졌을 때 그 터치감은 여러분들이 딱 아는 그 느낌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딱 그 느낌이고요. 밴딩을 조절할 수 있는 끈이 이렇게 안쪽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외부도 나일론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내부도 이렇게 나일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신 안쪽에 있는 포켓만 메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지 뒷부분에는 이렇게 포켓이 있는데요. 이 지퍼가 YKK 지퍼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격 대비 부자재를 신경 쓴 건 좋았는데 솔직히 제가 이 바지 2년 동안 입으면서 이 뒤에 포켓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지퍼가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디자인한 것도 좋았지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백 포켓에 지퍼가 있고 또 손 놓기도 어렵다 보니까 솔직히 사용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보통 바지를 입을 때 30에서 32 사이즈를 입는데 블랙은 30 사이즈고요. 레드는 32 사이즈거든요. 두세 품닭 기장은 무릎 위로 올라가는 기장이고요. 사이즈는 레드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길기는 하지만 크게 차이는 안 났습니다. 기장은 활용하기 좋을 정도의 그런 기장감인데 허리가 막 여유있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30은 진짜 올리고 내리기도 너무 힘들었고요. 32 사이즈는 30 사이즈보다는 편하긴 했지만 올리고 내릴 때 그런 편안한 느낌은 좀 부족했거든요. 물론 둘 다 착용하고 나서는 그런 불편함은 전혀 없었지만 확실히 올리고 내리고 할 때 그런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까지 좀 편하게 활용하실 거면 평소 입으시는 사이즈보다 하나 정도 올려서 입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깔끔한 민무늬 팬츠라서 컬러만 잘 맞추면 코디하기에는 크게 어렵지 않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일론 쇼츠엔 큰 돈 투자하고 싶지 않고 좀 가성비 있게 그러면서도 다양한 컬러를 갖추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탠다드 꼭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바로 트래블의 쇼츠입니다. 이 제품도 제가 지금 1년 넘게 제품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작년에 리뷰하려고 샀다가 리뷰 못한 제품이죠. 짜씨! 우선 이 제품은 무탠다드와 되게 비슷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종이 한 장 차이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이 무탠다드가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 이 제품이 단품으로는 2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 지금 1포1을 해서 3만 9천 9백 원을 구매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개당 1만 9천 원 정도이니까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죠. 친구랑 하나씩 해. 이 제품도 나일론 100%이긴 한데요. 근데 이건 에로 와셔 워싱을 활용을 했거든요. 겉면에 잔잔하게 구김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제품 만들었을 때도 터치감이 되게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무탠다드 제품에 비해서 이 제품이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터치감을 연출했어요. 그리고 이 제품 들었을 때 더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뭔가 청량감 있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무탠다드와 마찬가지로 허리 뱉는 끈을 안쪽으로 처리를 했고요. 겉면도 나일론이고 이렇게 내부도 나일론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 제품을 단품으로 구매할 때는 메쉬를 추가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가격이 더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고객한테 선택권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도 지금 뒤에 포켓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오픈형으로 포켓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제 손이 다 들어갈 정도의 그런 깊이감이라서 물건 넣기도 편했고 또 그냥 오픈형이다 보니까 쉽게 잘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이렇게 브랜드 로고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도 포인트가 되었고요. 사실 이 제품이 작년에 사이즈 위치가 좀 있었어요. 같은 사이즈인데도 컬러별로 사이즈가 다르다거나 좀 그런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개선되었겠죠? 저는 M 라지를 각각 구매했는데 M은 무탠다드 32사이즈 정도의 허리 밴딩 느낌이었어요. 잘 내려가기는 하지만 뭔가 편한 느낌이 아닌 그리고 기장도 뭔가 살포시 짧은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라지는 기장도 좋았고 허리도 되게 편했습니다. 그리고 블루는 여름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라 아직도 잘 입고 다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저랑 스펙이 비슷하신 분들은 라지를 구입하시면 충분히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이 제품은 쨍한 컬러감의 팬츠도 많이 입기 때문에 여름에 포인트 주기도 좋고요. 로고도 적절하게 들어간 제품이니까 리무늬 나일론 팬츠가 싫다면 만 원대의 포인트 팬츠를 챙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구독하기 하면 돼 좋아. 네, 세 번째로는 위켄더스의 쇼츠입니다. 이 브랜드 거는 오늘 준비한 코랄이랑 그린 컬러가 너무 예뻐서 준비를 했고요. 우선 이 제품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이즈가 두 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M이랑 라지가 나오는데 제가 키가 175잖아요? 제가 라지를 입으니까 딱 적절한 그런 기장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 입었을 때는 좀 짧아 보일 수 있겠더라고요. 사이즈 선택 건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했거든요. 대신 이 제품은 앞에서 소개한 트래블 쇼츠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착용감도 더 편한 것이 큰 강점입니다. 우선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컬러 종류는 앞에 제품들에 비해서 적지만 퍼플이나 코랄 등 힐링 컬러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린도 연한 청록색으로 포인트 주기 정말 좋았거든요. 이 제품도 나일론 100%로 구성된 제품이긴 한데요. 트래블 제품처럼 에어로 와셔 워싱을 좀 해서 투규의 터치감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 좀 다른 느낌을 줬고요. 이 제품은 허리 밴딩끈이 앞으로 나오게끔 디자인을 했는데 잘 보시면 허리끈이 줄무늬로 되어 있고 줄무늬 컬러를 제품 컬러로 맞춘 거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제품의 디테일을 더 잘 살려줬어요. 확실히 여름에는 포인트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의 이런 디테일도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안쪽은 이렇게 메쉬 소재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데일리로 활용했을 때도 크게 불편함이 없었지만 수영복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대신 이렇게 꼼꼼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면이 더 겹쳐져 있는 거다 보니까 앞의 제품들에 비해서 좀 무게감이 더 많이 나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라지 사이즈 착용을 했는데 허리 밴딩 부분인 입고 벗기가 너무 편해서 좋았고요. 기장도 앞의 제품들에 비해서는 살짝 길고 폭도 좀 더 여유롭게 나온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밴딩도 그렇고 바지 폭도 여유가 있다 보니까 앞의 제품들보다 착용감 측면에서 더 만족도가 컸던 것 같아요. 대신 앞의 제품들에 비해서 이 제품들이 가격이 조금 더 나가기 때문에 난 3만 원 정도는 쿨하게 쓸 수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확실하게 다른 컬러감으로 포인트 주고 싶다면 위켄더스의 셔츠도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의 제품들이 컬러나 디테일로 좀 포인트를 준 셔츠였다면 이번 제품은 대놓고 나 포인트 있는 팬츠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브릭의 셔츠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팬츠 중에서 포인트가 가장 확실한 팬츠이자 또 가벼운 느낌을 주는 그런 팬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깔끔한 느낌을 좀 주기에는 좀 어려운 팬츠죠. 하지만 확실하게 포인트를 주고 개성 있는 룩에 적절한 팬츠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컬러는 총 2개인데 첫 번째는 앞에는 블루, 뒤에는 보라, 포켓은 블랙으로 구성되어 있는 팬츠고요. 다른 제품은 앞에는 사파리, 뒤에는 망고, 그리고 포켓은 에브 그린 컬러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우선 이 제품은 나일론 100% 제품이긴 한데요. 앞의 제품들에 비해서는 얇은 게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50D 립스탑 나일론을 사용해서 그런 건데 이게 가볍고 얇으면서 내구성이 좋은 그런 나일론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구성은 둘째 치더라도 이 제품이 앞의 제품들에 비해서 확실히 가벼운 것은 팩트입니다. 이 제품도 허리 밴딩끈이 앞으로 나와 있고요. 또 마감을 보시면 뒤에 컬러랑 같은 실로 스티치 작업을 해서 디테일한 포인트를 줬고 내부의 메쉬 소재로 마감을 해서 수영복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에 포켓에도 아일릿을 만들어서 물이 쉽게 빠지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제품들에 비해서 컬러라든가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더 수영복으로 활용하기 좋은 그런 팬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이즈는 M을 착용했는데요. 진짜 편했습니다. 밴딩도 그랬지만 제품의 폭도 요감 있게 나왔거든요. 기장도 무릎 위에 오는 그런 기장인 만큼 앞에 팬츠들과 마찬가지로 활용하기 좋은 그런 기장의 팬츠입니다. 이런 팬츠는 앞에 제품들보다 더 컬러가 많이 들어간 제품인 만큼 위에는 좀 심플하게 입을 때 더 활용하기 좋으니까 코디할 때 꼭 참고를 하시고요. 과연 착용감과 함께 나의 개성을 쉽게 보여주고 싶다면 이만한 제품들이 있나 싶네요. 날론 팬츠의 끝판왕이죠. 말이 필요 없는 녀석. 바로 파타고니아의 쇼츠예요. 여름에 파타고니아 쇼츠 솔직히 다 한 번쯤은 입어보고 싶어 하잖아요. 다른 계절 제품들에 비해서 접근성도 괜찮고 컬러 예쁘게 잘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건데 다른 나일론 쇼츠에 비해서 가격대가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다를까 궁금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정가는 89,000원인 만큼 앞에 제품들에 비해서 적게는 3배부터 많게는 거의 8배까지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처음에 사진만 봤을 때 너무 피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실무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컬러로 구매를 했죠. 우선 이 제품 리사이클 나일론 제작이 되었는데 만졌을 때 터치감이 트래블이나 위켄더스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앞에 두 제품에 비해서 좀 더 얇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좀 얇다는 느낌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제품도 끈이 안쪽으로 처리를 했고요. 이 제품도 메쉬 소재로 처리를 하기는 했는데 앞에 제품들과 좀 다르게 이게 좀 바지랑 메쉬가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헬스장 갔을 때 입는 그 바지를 좀 떠올리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팬티 입고 입으니까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 그럼 팬티 안 입고 입으면 뭔가 비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잖아요. 안에는 이렇게 어두운 컬러로 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팬티 안 입고 입어도 비침도 없었고요. 착용감도 개인적으로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또 이 제품도 뒤에 포켓이 있는데 이 제품은 똑딱이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냥 오픈형보다는 조금 사용감이 불편할 수 있지만 지퍼보다는 그래도 사용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놀랬던 건 메인 주머니의 깊이감이었거든요. 제 손을 보시면 거의 바지의 끝단까지 손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만큼 주머니 깊이가 엄청 깊습니다. 저는 사용감이 편했지만 이런 주머니 깊이는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컬러 자체가 포인트가 되는 그런 제품이어서 위에는 무난한 제품들을 매칭을 해도 충분히 포인트 주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입을 때는 위에는 너무 가한 컬러는 좀 피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착용감, 기장, 그리고 포인트 주기 너무 좋은 팬츠였어요. 근데 리사이클 제품이 꼭 이렇게 비싸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 파타고니아니까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나 정도는 구매해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앞에가 다양한 컬러와 편안한 나일론 팬츠였다면 이번에는 좀 트렌디한 느낌을 연출하는 팬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트렌디한 맛의 숏 팬츠 첫 번째는요. 바로 셔터의 숏 팬츠입니다. 이 제품은 슬랙스 느낌의 제품이라 단정한 느낌과 함께 A자 핏으로 떨어지면서 기장감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쇼츠의 맛을 좀 느껴보면서 비율도 같이 챙길 수 있는 그런 쇼츠입니다. 셔터는 셋업으로도 되게 인기 있는 브랜드인데 좀 가격이 나가긴 하거든요. 이 팬츠도 정가가 12만 8천 원이에요. 반바디치고는 되게 비싸긴 하죠. 하지만 셔터 브랜드 옷을 좀 입어보고 싶어서 계속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저는 할인을 할 때 미리 구입을 해서 8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단순 코튼을 사용한 팬츠 같지만 신환경 원단을 사용한 팬츠예요. 페트병을 원료로 한 에코백과 폴리에스트 기능을 담은 솔로텍스를 홈방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기존의 폴리에스트 제품보다는 훨씬 더 가볍고요. 이렇게 만졌을 때도 뭔가 바스락거리는 이런 서치감이 일품이기도 했고요. 기존의 쇼츠처럼 뭔가 찰랑거리는 그런 느낌은 덜하기는 하지만 대신 입었을 때 시원한 느낌을 주는 그런 팬츠이기도 합니다. 이 제품 원턱으로 잡혀 있어서 입었을 때 실루엣 쪽으로 포인트가 되었고요. 뒤에는 투포켓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을 띄고 있어요. 지퍼는 YKK 지퍼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는 단추들을 다 솥보로 사용을 했거든요.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부자재도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제가 M사이즈를 입었는데 기장은 무릎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장으로 좀 편하게 입기 좋은 그런 기장이었고요. 진짜 제품이 가벼워서 착용감도 가볍고 쾌적한 느낌은 좋습니다. 그리고 단정한 느낌의 상의랑 매칭을 해도 잘 어울리지만 여유로운 무드에 코디를 해도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 활용하기에도 너무 괜찮았거든요. 결코 저렴한 가격대는 아니지만 착용감 측면에서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미니멀한 코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 챙겨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좋아요 한 벼도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사운드 라이브의 투턱 와이드 쇼츠예요. 이 제품도 요즘 트렌디한 핏의 A자 느낌으로 떨어지는 핏인데요. 기장이 너무 길지 않고 무릎을 살포시 가리는 그 정도의 기장감이라 기장이 긴 쇼츠를 좀 도전하는 걸 망설이는 분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이 제품의 겉감은 폴리 라이너, 레이언 울, 폴리 에스트라가 혼방이 되었고요. 안쪽에는 코튼과 같이 혼방이 되어있는 제품인데요. 그래서 겉으로 만졌을 때는 터치감이 되게 부드럽고 살랑살랑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안쪽은 전체에다가 코튼으로 되어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맞닿는 허벅지라든가 또 허리 부분에 이렇게 코튼으로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착용감 측면에서는 조금 더 괜찮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제품도 보통의 슬랙스 쇼츠처럼 지퍼와 함께 단추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뒷부분에 이렇게 밴딩을 처리를 했거든요. 뭔가 편안한 느낌을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제품이었어요. 실제로 입었을 때는 엄청 편하다 그런 느낌의 쇼츠는 아니었고요. 딱 우리 보통 입는 그런 슬랙스 정도의 쇼츠다 보니까 좀 더 편안한 느낌의 그런 착용감 먹고 싶다면 사이즈 업을 하셔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품 자체의 턱 라인이 두 개가 잡혀있어서 실루엣 쪽으로도 포인트가 되고요. 이 제품도 뒤에 포켓이 두 개가 있는데 덮개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있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제가 M사이즈 착용을 했는데 기장은 무릎을 가리는 그런 기장감에 A라인으로 떨어지는 그런 팬츠인 만큼 트렌디한 핏으로 떨어져요. 하지만 가다 느낌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스럽지 않게 활용해볼 수 있는 그런 팬츠거든요. 컬러가 무난한 블랙이고 실루엣이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상의 아무 제품만 입어도 쉽게 어울리는 팬츠예요. 그래서 컬러적으로도 코디하기가 되게 편하고 또 제품 자체가 실루엣이 예쁘게 떨어지다 보니까 은은하게 포인트 주기도 좋더라고요. 아직까지 기장이 좀 긴 쇼츠를 도전하는 걸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접근하기 좋은 그런 제품이지 않나 싶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팬츠는요. 바로 슬로우 보이의 카고 팬츠입니다. 슬로우 보이가 비슬로우의 시티보이 룩 라인인 만큼 그 느낌이 물씬 풍기는 팬츠인데요. 오늘 소개하는 팬츠 중에서 가장 여유감 있는 팬츠이면서 기장도 가장 길게 나온 그런 팬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좀 가벼운 느낌이 강했다면 이 제품은 브로크틴의 10스 코튼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두툼하면서 탄탄한 터치감이 특징이에요. 그만큼 제품 자체가 튼튼한 느낌이 강한 제품인 거죠. 그리고 카고 팬츠인 만큼 포켓으로 포인트 주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우선 포켓 부분에 꼼꼼하게 스티치를 해서 가볍게 마감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절개가 있어서 디테일하게 포인트 주는 것도 특징이고요. 또 뒤에 이렇게 절개선과 함께 포켓이 엄청 또 여유감 있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컬러가 블랙이라서 좀 컬러적인 포인트는 덜 할 수 있지만 곳곳에 좀 포인트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활용하는 맛이 있더라고요. 제가 라지 사이즈를 입었는데요. 무릎 정도 오는 그런 기장감이라 너무 가하지 않으면서도 여유감 있는 핏 때문에 트렌디한 느낌을 줘서 너무 좋았고요. 물론 앞에 제품들에 비해서 좀 무게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뭐 입었을 때 불편하다 그런 느낌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르구나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 제품은 상의도 오버핏으로 입었을 때 예쁘게 무드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도 좀 열감 있는 상의랑 코디를 해주시면 더 예쁘게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가격이 6만 원대이기 때문에 앞에 소개해드린 팬츠들보다 확실히 접근성이 좋은 그런 가격대이고 그리고 가장 뭔가 트렌디한 느낌을 쉽게 연출해야 할 수 있는 팬츠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시티 브이로그에 관심이 있다면 이 제품은 꼭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기 하면 돼 좋아. 많은 반바지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당장 활용하기 좋은 팬츠 접근성이 더 좋거나 또 디테일이 있는 그런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조만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소개해드릴 거니까 그전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거 참고해서 또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